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든다.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이제 드림이버 프로그램으로 드림이버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은 폴더가 딱 지정돼 있어야 돼요. 어디 어느 폴더를 딱 지정해서 여기서만 내가 디자인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연습폴더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까봐요. 연습폴더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오른쪽 마우스가 안먹네 언젠지.. 주면 재료 안되면 안되냐 안되면 안되지? 갑자기 안되는데? 연습폴더에 폴더를 하나 만들면 폴더를 뭐라고 할까요? 홈페이지 1 이런식으로 할까요? 홈페이지 1이라는 폴더를 만들었다 그러면 홈페이지 1이라는 폴더 속에는 작업해놓은게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요 여기서 일단 작업을 시작하는거죠 이제 시작을 할거면 여기서 이미지도 이 속에 놓고 해야되는데 그냥 넣는게 아니고 다 정리를 해서 포토샵에서 정리를 해서 넣어야 되요 근데 그냥 넣지 말구요 대부분 여기 폴더를 하나 또 만들어요 이미지즈라는 폴더로 만들어요 다 영어로만 적어야되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또 한글로 적으면 또 이게 에러나더라구요 다 영어로만 써야되는데 파일명이랑 다 영어로만 쓴다 한글로만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포토샵으로 이제 포토샵에서 이렇게 정리 작업한 것도 다 이제 한글로 하면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영어로야 잘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영어로 다 해야되고 그 이미지 폴더 속에 이미지가 작업 이미지를 넣어놔야 돼 포토샵이 됐든 뭐 이제 홈페이지에 사용할 이미지를 그냥 넣는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게 가능한 걸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포토샵으로 gtq 문제 풀듯이 홈페이지가 돼있어야죠 레이아웃이 gtq 를 하나 해볼까요 gtq에서 뭐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뭐 하나 열어볼게용 5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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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파일에서 홍길동 4번 한번 열어볼께요 창고파일 창고파일 필요없나 정답파일에 jpg 면 되려나요 정답파일에 jpg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아무거나 갖다 넣을께요 어 생긴게 지금 잠깐만요 컴퓨터가 말을 안들어가지고 요렇게 생긴건데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중요한거 아니니까 방법만 아는거니까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정답에서 jpg 걸로 jpg가 인터넷에 올리려면 jpg를 해야 되거든요 방법이 몇가지 중에서 jpg 하시면 돼요 예 요거를 복사 붙이기 하시면 돼요 이미지즈 속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들어가실거에요 그래서 이미지즈 폴더 속에다가 얘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포토샵으로 또 열어요 어차피 포토샵 한번 열어야 되겠다 포토샵 안열고 또 하기가 또 어려워요 약간 홈페이지 만들때 일단 포토샵으로 다 작업이 끝내놔야 되거든요 약간 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포토샵으로 열었어요 여기에서 이미지로 그냥 전체를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그냥 하는 방법도 있고 쪼개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쪼개서 넣으려면 쪼개서 넣으려면 쪼개서 넣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러면은 pst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 싶은데요 pst 파일 중에 큰거 큰게 창고 파일에 큰게 들어가 있어요 창고 파일에 홍길동 4번을 한번 열어볼게요 레이어 다 있는거거든요 오 오 오 참고파일에 에에 참고파일 이게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눈을 좀 꺼볼까 하는데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눈을 끌 수가 없네 홈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서 눈을 끄는게 의미가 없네요 그냥 해야되겠다 눈을 끄는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써먹을거냐면 얘를 그럼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이 지원대상 이런건 눈을 잠깐 끌 수 있으려나 지원대상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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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 위에 있네요 문제가 복잡해지려나 이렇게 꺼놨어요 일단은 꺼놓고 얘네들은 그냥 배경으로 저장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걸 배경 클릭할 필요 없으니까 배경 배경 인데요 눈꿈자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쭉 구워보려고 그러는데 눈꿈자로 얼만큼 그으려나 이만큼 그을까 그림자가 살짝 쪄서 또 좀 난감해요 그냥 대충 할게요 그림자때문에 어떻게 잘 하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복잡해서 간단하게 해보려고 이미지를 두개로 쪼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게요 눈꿈자가 되어있는 가이드 선을 하나 그어놓으셨죠 가이드 선 이렇게 하나 제가 그어놨어요 가이드 선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뭐 300이라는 글자라든지 350이라는 글자를 끌어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뭐가 줄이 하나 생겨요 300이나 350 글자를 글자를 끌어내린다 하는 생각으로 내리시면 선이 하나 생기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크롭이라는 툴이 있는데 크롭 툴을 사용하려는건 아니고 그쪽에 눌러보시면은요 우리가 슬라이스 이런걸 안했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거 한번 써보려고 슬라이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예를요 슬라이스 프롬 가이드 그걸 누르면 뭐가 생겨요 그죠 뭐가 생기냐면 1번 2번이 생기는데요 음 어쩌 요 상황에서 세이브에즈 한번 합시다 세이브에즈 네? 크롭이요? 크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거기를 계속 누르면 슬라이스 라는게 떠요 슬라이스 예 그게 떠요 떴죠 뜨면은 그러면 요게 생겨요 원래 없었다가 요게 생겨요 그거를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세이브에즈 한번 해 주실래요 바탕화면의 연습폴더에 홈페이지 1에 이미지즈에 들어가주세요 아뇨 아뇨 보기하지 마시고 이미지즈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INDEX 라고 타자 치세요 INDEX 그런 다음에 세이브 눌러주시면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더 해 주셔야 되는데 파일을 다시 누르셔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세이브 포 웹 앤 앤드 디바이스 그거 누르세요 그러면 요런게 뜨는데요 음 어떻게 할까요 뭐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요거랑 요거만 그냥 백으로 할까봐요 여기서 jpg 해놓고요 여기 백으로 바꿔주세요 그냥 그래야 좀 좀 더 선명하니까 예 백으로 해 놓으시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화면 안 봐도 되는거에요 그러면 설정 우리가 한거니까 화면 상관없이 설정한거니까 세이브 하시면 되는거에요 세이브 아니요 세이브 넣으셔가지고요 컴퓨터가 말을 안들어가지고 뭐가 안나오네 그 홈페이지 1이라는 폴더에서 이미지로 들어가면 안되요 이미지 밖에 있고 폴더는 홈페이지 1 되야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연습폴더에 홈페이지 1 여기에서 이 부분이 파일 형식을 좀 보셔야되는데 파일 형식을 html and 가 있어요 and html 안되면 and 있는거 and images 이렇게 하면은 파일 이름이 예예 점하고 예예 원래는 jpg 잖아요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는 점하고 html 이 생겨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은 ok 하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홈페이지 1이라는 폴더를 찾아서 한번 가보면 가보면 가보면은 html 페이지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아까 그렇게 해서 생겼고 이미지즈는 아까 우리가 만들어 줬긴 했는데 그 안에 그 안에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면 뭔가가 좀 꽤 세개가 보이는데 들어가볼까요 아 세개가 여기 psd는 우리가 한거고 그거 빼고는 세개인데 세개중에 맨 끝에 4번은 사실 의미없어요 실제적으로 두개 생긴거에요 두개 생긴거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html 이 페이지를 더블클릭하면 창이 열려요 지금 브라우저가 크롬으로 열어볼까요 연결 프로그램에 크롬 해도 되거든요 구글 크롬 해도 되긴 되거든요 그러면 나왔어요 홈페이지가 나온거에요 이게 홈페이지에요 뭐냐면은 소스가 생겼어요 사실은 소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소스가 나와요 소스 보기 하면 나와요 소스 보기 이런게 포토샵에서 이런걸 만들어줘요 신기하게도 근데 좀 고치긴 해야돼요 어디를 고쳐야되냐면 타이틀이 그냥 타이틀이 인덱스라고 되니까 좀 보기 흉하거든요 어 그게 좀 그렇고 그정도 타이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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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글자로 바꾸려면은 드림이버 열면 되긴데요 일단 프로그램 한번 제가 아까 다시 켜보고 아까 좀 이상해서 껐거든요 제가 로컬 사이트를 로컬 사이트를 안 해가지고 로컬 사이트 좀 해야 되겠다 사이트에 하기 전에 사이트에 new 해가지고 로컬 잡아줘야 돼요 홈페이지 1이라고 적죠 뭐 홈페이지 1 이렇게 적고 주소는 없으니까 그냥 next 하면 되고 그 다음에 no 라고 해 놓으시면 돼요 no 해 놓으시고 에디트 로컬 카피 그 다음에 노란 폴더는 다시 들어가서 노란 폴더는 바탕화면 연습 폴더 홈페이지 1 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딱 이미지 들어가면 안되구요 딱 여기까지만 저장 next 한 다음에 non 하는거죠 non 된거에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패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html 더블클릭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뭘 고쳐야 되냐면 얘를 고치려구요 이 부분에다가 산업 클러스터 센터 이렇게 적었을까봐요 한글로 그냥 적죠 뭐 한글로 해야 돼요 산업 클러스터 센터 이렇게 적죠 뭐 이렇게 적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브라우저 거기에 거기에 딱 나오니까 그게 아주 좋은 얘기죠 뭐 여기에 이제 이 글귀가 들어가니까 좋죠 아무래도 인덱스 1 보다는 100배 낫거든요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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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더하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로컬 사이트 안 잡으셨나 보다 그러면 사이트에서요 new 말고 이제 매니지 가면 고칠 수 있거든요 요 매니지 그러면 홈페이지 1 누르고 에디트인가 예 고거 누르시면 수정이 가능한데 어디가 잘못됐냐면 노란 폴더를 안 눌러서 그래요 찾아 들어가서 노란 폴더 한번 눌러 주시면 돼요 예 눌러서 다시 한번 하세요 거기에 문제 있어요 예 예 맞아요 예 거기에 논이고 예 된거 같은데요 돈 하시면 돼요 예 떠요 예 뭔가 이상하다 예 있잖아요 인덱스 점 html이 없는 거로 봐서는 디렉토리 한번 또 찾아가 보실래요 그 바탕화면 한번 그 창을 조금 최소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최소화하시고 바탕화면 한번 봅시다 바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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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보세요 바탕화면의 연속 폴더였나요 예 홈페이지 1일 속에 들어가서요 그 속에 들어 있어요 예 예 저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안에 들어가면은 고안에 들어가면은 고안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 1 홈페이지 1에 딱 이렇게 딱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html 하나 있고 이미지 하나 있고 그러면은 지금 로컬 사이트 경로를 아까 딱 홈페이지 1까지 딱 잡으면 이 두 개가 딱 보이게 돼요 최소화 그래서 드림 리블 아까 로컬 사이트 제대로 해주면 요거를 이제 여기가 이제 홈페이지 1이라고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키워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밑에인가 요렇게 되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예 로컬 사이트를 아예 지우고 다시 할까 로컬 사이트가 잘못되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예 어 메네지 메네지로 들어가서요 메네지에서 지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르고 딜리트란가 딜리트인가 클리어인가 리무브 리무브 네 그 피랑고 빼고는 다 지우고 다시 하죠 뭐 바랍니다 그리고 에러비 롤 롤 어 롤 롤 롤 롤 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뭘 안했냐면은 그걸 안했어요. 아까 메뉴 3개인가 4개인가 우리가 눈을 껐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해야돼서 포토샵에 다시 또 들어갈게요. 포토샵에 들어가서 지금 눈 껴있는 거를 켜있는 걸 다 또 껴야 되는데 복잡해요. 투명하게 하려고요. 지금 껴있는 거를 다 꺼버리고 아까 그거를 다시 켜야 되는데 아까 그게 뭐였더라 그거 찾아서 다 켜야 되는데 산업 분야 뭐 이런 거요. 산업 분야 노란 거 이런 거 이렇게 잘못 더 켰나 이렇게 이렇게 켜놓고 조금 더 켜야 되고 시작 그러네요. 우리가 크롭이라고 아까 슬라이스 말고 크롭이 있는데요. 크롭으로 이렇게 알맞게 선택을 할게요. 왜냐면 다 필요가 없어서 크롭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줄게요. 크롭으로. 이게 메뉴가 되려고 그러거든요. 메뉴인데 어차피 메뉴가 될 거고요. 메뉴를 다 잘라볼까 한번?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가이드를 쭉쭉 해주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이렇게 해주면 쪼각낼 수 있거든요. 아까처럼. 가이드를 다 해주세요. 사이사이에. 사이사이에 가이드 선을 세 개를 해주세요. 크롭 툴로도 자르셔야 돼요. 크롭 안먹을. 백그라운드는 꺼야 돼 지금. 네. 꺼야 돼. 투명하게 할 거라. 크롭이 활성화가 안되세요? 아 안갈라면. 그럼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뭐 설정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클리어가 있어요. 그거 해주면 잘 먹어요.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클리어 해주면 잘 돼요. 되죠? 네. 그죠? 가끔 이상할 때. 가끔 얘가 1이 돼 있어요. 그럼 1밖에 안되는 거라. 네. 그럼 클리어 해주면 또 먹어요.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갑자기 1이 돼. 엔터 치시면 하얗게 돼요. 아니 투명해요. 엔터키 딱 치시면. 네. 그럼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 선 쭉쭉쭉 해주세요. 네. 그 왼쪽에 숫자 있잖아요. 눈금. 그 숫자를 끌어다 내면 쭉 빼면 손 나와요. 사이사이 이렇게 세 개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파일에 세이브 포 웹을 해야. 세이브 포 웹을 해야. 세이브 포 웹을 해야. 얘가 조각조각 나게. 저절로. 저절로. 조각 나게 할 수 있는데. 어. 여기에서. jpg 100으로 그냥 해주긴 하구요. 아. 그거 깜빡했다. 캔슬. 아. 그걸 깜빡했어요. 슬라이스 툴. 저보다 더 잘하시네 이제. 슬라이스 툴 누르고. 슬라이스 프롬 가이드를 이제 빼먹었어. 잘하시네. 한번밖에 안했는데. 딱 기억을 하시네. 오. 대단하십니다. 어. 예예. 요거를 누르세요. 요 버튼을 딱 누르세요. 그럼 1, 2, 3, 4 생겨요. 예. 1, 2, 3, 4 생기고. 파일에 세이브 포 웹을 눌러요. 이걸 누르면 jpg 100으로 그냥 해놓구요. 밑에 세이브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되는데. HTML은 아까 하나 했기 때문에 두개 하면 안되거든요. 아까 한거에다가 합칠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요. 이미지 온리로 바꿔요. 그러면 이미지가 4개가 되는거에요. 이미지 온리로 바꾸구요. 이미지 폴더로 들어가면 안돼요. 이미지 폴더 밖에서 해야 안으로 들어가요. 규칙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세이브 옵티마이즈 하는 거잖아요. 세이브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는 이미지 밖에서 해야 되는게 규칙이에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미지 온리 저장 누르세요. 어. 뭐지? 캔슬 캔슬 캔슬. 저장하셨어요? 어. 큰일났다. 어쩌지? 아. 큰일났다. 이름을 바꿔야되는데. 그 인덱스로 그대로 하면 덮어씌워지니까 이름을 메뉴 이렇게. 메뉴 바꿔. 메뉴 01, 메뉴 02, 메뉴 03, 메뉴 04 이렇게 생기거든요. 파일 이름을 바꿔줘야. 아. 이게 그게 아니에요. 다 망쳤어요. 클래스.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슬라이스까지 했을 때 다시 세이브 포웹 앤 디바이스 해가지고 jpg 100% 해가지고 세이브 해가지고 여기 그대로 들어가서 이미지 온리 를 해가지고 파일 이름을 영어로 메뉴 이렇게 딱 적으세요. 영어로 메뉴. 그리고 저장을 딱 누르시면은 되는 거예요. 되는데 문제는 아까 거 망친 거를 다시 해야 돼요. 아까 거 망친 걸 다시 하려면 히스토리에서 위로 다시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이 눈 네 개를 끄고 가이드 해주고 이렇게 그걸 다시 하셔야 돼요. 네. 아. 약. Rio. 여기. 와. 여기. 아래따. 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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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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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